울진해양경찰서 또한 선박의 화재진압과 선박매인 등 복합상황으로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. 특히 이번 훈련은 최초 사고신고 접수시 함정과 파출소, 구조대 등 구조인력이 즉시 투입되어 해상탈출자를 신속히 구조하며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현장 상황을 실제 기동훈련으로 효율적이며 신속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 울진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해양사고 발생시 낮은 수온의 영향으로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선지와 선장님들은 출항시 꼭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.